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것도 제가 번호를 정할 거예요. 번호를 정할 거고요. 어떻게 할 거냐?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아까처럼 1번부터 제가 순번을 정해드릴게요. 순번을 정해드릴 거고 아까처럼 순번을 정해드릴 거거든요. 순번을 정해드릴 건데 일단 앞으로 쭉 오세요. 앞으로 쭉 오셔가지고 아 후광인 줄 알았다고? 자 앞으로 쭉 오셔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여기까지 오세요. 자 여기까지 오시고 여기서부터 아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기에다가 여기 딱 색깔 있죠? 여기다가 제가 선을 끌게요. 이렇게 딱 드리프트로 그럼 여기다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줄 쓰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1번 나오라고 하면 1번 나와서 여기까지 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딱 10초를 버텨야 됩니다. 아시겠죠? 올라가고 나서 10초를 버텨야 돼요. 1, 2, 3 이렇게 되면 탈락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10초 버티시는 분 킥비안달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왼쪽으로 하든 오른쪽으로 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에 자 잘 들으세요. 자 점프합니다. 봉 이렇게 올라가. 1, 2, 3, 4, 요거까지 버티는 것까지 인정이다. 버티는 것까지 인정합니다. 대신 10초 버텨야 돼요. 10초 아시겠죠? 자 다시. 근데 이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얘들아 잘 봐. 자 버텨지? 버텨지? 1초? 형들 그리고 2초는 10초 말고 2초로 하자. 음 10초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20초로 하겠습니다. 20초. 자 일단 1번부터 나오세요. 1번부터. 1번부터 나오세요. 1번. 1번 나오세요. 여기로. 1번 여기로 나오세요. 네 중군이형. 자 중군이형 먼저 가겠습니다. 1번. 자 중군이형 도전 준비. 경기 준비. 시작. 중군이형 갑니다. 탈락. 바로 오세요. 탈락. 자 중군이형 바로 탈락. 자 2번 나오세요. 2번. 다음 분 나오세요. 바다 코끼리 갑니다. 준비 시작. 바다 코끼리 시작. 아 바다 코끼리 바다로 빠졌습니다. 2번 탈락. 바다. 자 3번 갑니다. 학생. 자 준비. 학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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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이 생각보다 어려워 얘들아 진짜로. 진짜로 이거 어렵다니까. 자 4번 나오세요. 아 미치겠다. 자 준비. 아니 뭐 다 떨어지냐. 시작. 울창한 숲속에. 1. 아. 아. 1초로 못 버텨 전부 다. 자 탈락. 4번 누구였죠 근데. 울창이었죠. 자 5번 갑니다. 5번. 다음 분 나오세요. 준비. 시작. 가세요. 자. 흑색이형. 응 탈락. 나오시고요. 6번 나오세요. 6번. 6번 바로 빠르게. 빠르게 갑시다. 6번. 준비. 시작. 하세요. 1. 아. 나와 나와 나와. 탈락이야. 나와. 이거 어렵다니까. 자 7번 갑니다. 냄새. 준비. 시작. 시작. 자. 냄새님 갑니다. 10초로 할게요. 그냥. 2초 너무 길어. 못할 것 같아. 아무래도. 2초는. 아. 뭐하세요. 아. 올라가. 아. 아. 뭐해. 점프해서 올라가라고. 나오세요. 탈락. 자. 자. 다시 1번부터 갑니다. 자. 다시 1번부터 다시. 자. 중근이형 다시 나오세요. 야. 뭐해. 다시 할 거야. 다시. 뒤로. 뒤로 와. 으이씨. 자. 중근이형 시작. 빠르게 갑시다. 자. 중근이형 시작. 나오세요. 중근이 그냥 탈락. 네. 나오시고요. 2번 갑니다. 바다. 바다 2번 나오세요. 준비. 시작. 3번 나오세요. 자. 학생 준비. 시작. 4번 울창님 나오세요. 준비. 시작. 5번 나오세요. 흑색. 5번 나오세요. 5번. 준비. 시작. 자. 자. 6번 나오세요. 바코드. 준비. 시작. 7번 냄새. 시작. 시작. 아니 자 님들 자 일로 와보세요 관전하세요 하지마 하지마 야 하지마 야 너네 전부 다 일로와 아 하는거 형 엄마가 하는거 봐봐 여기 딱 줄 서 아 진짜 미치게 여기 줄 서 연습하지마 줄 서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하는거 잘 봐 어? 선생님이 하는걸 잘 보란 말이야 일곱명 어? 연습하지 말고 자 잘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정말 오케이 이렇게 좀 버티란 말이야 시부레 자 연습하 그래 그거랑 발색이 저 언제 올라갔어 야 나오세요 나오세요 야 내려와 이 끙끙이 야 이 끙끙이 새끼야 대가리 내려오시라고요 자 줄 서세요 다시 아 저 언제 올라갔냐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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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질서 유지 나오라고 이 끙끙이 새끼야 줄수라고 줄수라고 저 뒤로 가라고 뒤로 가라고 뒤로 가라고 자 중근이 나오세요 중근이 중근이 시작 갑니다 아 이제 할 수 있겠지 1 자 2번 준비 코끼리 시작 코끼리 갑니다 1 2 3 아 탈락 자 학생 준비 시작 4번 울창 시작 4번 울창 시작 바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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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제일 희망이 있었어 그래도 바코드 바코드 출발 얘가 그래도 그나마 희망이 있었어 1 2 아 그래도 제일 희망이 있었는데 자 냄새 갑니다 시작 이거 이제 실패하면 그냥 다음 컨텐츠 넘어갈게요 연습하고 오세요 다음에 할테니까 시작 진짜 마지막 한 번만 해볼까 얘들아 아 진짜 답이 없는데 자 5초 버티기로 할게 연습해 빨리 연습해 야 연습하고 있어 일단 연습해 골이 나지말고 중근이 시작 중근이 갑니다 자 연습 많이 했지 확실히 자 중근이 시작 1 2 아이고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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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 바다코끼리 시작 1 아 진짜 실전을 왜 이렇게 못해 학생이 준비 시작 1 2 3 4 5 6 7 7 8 9 10 11 12 야 이거는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무한대입니다 아 내려오세요 오케이 일단 이거는 무한승이다 이거는 나오세요 야 올라가는 사람 없으면 이거 일단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오케이 일단 학생이는 아예 올라갔어 오 완벽 완벽한 완벽했어 완벽했어 학생이 자 우리 차원 갑니다 준비 나오세요 시작 완벽한 애 없으면은 학생이한테 줄게요 이제 1 2 3 자 흑색이 갑니다 준비 와 학생이 완벽했어 대단해 자 완벽한 사람 안나올거 같은데 자 흑색이 시작 흑색이 갑니다 나오시구요 자 바코드가 잘있거든 바코드 준비 시작 바코드 잘했어 아까 흑 아 바코드 탈락 나오세요 냄새 마지막 냄새가 실패하면 이제 학생이 킵입니다 이거 자 완주 준비해주시구요 야 방해하지마 냄새 갑니다 레츠기릿 냄새 냄새 맡으세요 냄새 맡으세요 빨리 하세요 1 2 3 4 5 6 깨비 깨비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이 기빌드릴게요 축하드리구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완주해주세요 이제 자 다음 컨텐츠 가겠습니다 아 아 아 정말 웃기네 레미 히어시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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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